아바타 1의 성공과 신화를 생각하면 투자하기 아까운 금액은 아니죠. 이 영화가 이렇게 개봉하기까지엔 우여곡절이 너무나 많았는데 아바타는 2010년도부터 소편에 대한 얘기가 나오긴 했었습니다. 전작보다 나은 소편은 없다며 반대 의견들도 있었지만 소편의 제왕, 거장 제임스 카메론이었기 때문에 기대된다는 반응. 결국 2013년에 후속작에 대한 계획이 발표되었고 2014년에 호빗 실사 영화 시리즈에 사용되었던 기술을 사용할 것이라고 발표하였고 2015년 아바타 시리즈는 5편까지 각보원이 완성되어 있다고 발표. 2017년부터 아바타 3랑 동시에 촬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2018년 11월에 촬영이 종료되었고 2020년에 개봉할 예정이었지만 그 질병으로 인해 2년이나 미뤄졌던 것. 많은 것을 준비할 수 있었던 시간이 있어서 그런지 영화의 러닝타임도 상당히 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려 1시간 12분이나 되는 내용입니다. 영화를 보기 전 꼭 화장실을 들리시길 추천드리며 이 영화는 영상미가 너무나도 화려하고 볼거리가 80% 이상을 차지하니 꼭 3D나 4D로 즐기시길 추천드립니다. 지금부터는 아바타 2 물의 길에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으니 스포일러를 당하고 싶지 않으신 분들은 뒤로 돌아가 주시길 바랍니다. 이야기는 제이크 설리와 네이트리가 가정을 이루고 아이들을 키우며 시작됩니다. 영화 자체도 13년 만에 나와서 그런가 같이 나이를 먹었다는 생각을 해보면 약간의 감동 포인트들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 영화의 모든 원흉, 하늘의 악마인 RDA는 우주선들을 이끌고 숲을 불태우며 나비족들을 쫓아냅니다. 그렇게 판도라에서 1년 만에 도시를 건설하여 앞으로 지구를 대신해서 인간이 살아나갈 터전으로 바꿀 계획. 그렇기 때문에 나비족들과의 전투를 피할래야 피할 수가 없습니다. RDA가 생각하는 나비족의 수장은 바로 토르크 막토, 제이크 설리. 물론 첫 영화의 빌런인 마일스 쿼리치 대령이 다시 나비족으로 재등장하였고 제이크 설리가 RDA를 배신하여 그런 것도 있겠지만 영화 내내 지겹게 제이크 설리를 따라다니며 괴롭힙니다. 자기 자신 때문에 피해가 계속 생기는 거라고 생각해 토르크 막토의 자리를 내려놓고 오마티카야 부족을 떠나는 제이크 설리. 이 부분이 개인적으로도 아쉬웠습니다. 싸울 생각을 하지 않고 도망치는 꼴이라니. 물론 이러한 과정을 거치고 아바타 3, 4, 5에서 뭔가를 터뜨려주겠죠. 3시간 12분이나 되는 긴 이 영화를 보면서 느낀 좋았던 점은 영상미가 진짜 말도 안 되게 미쳤다는 것입니다. 바다가 배경이 되고 수중에 도시가 있는 영화들은 많지만 예전 영화 워터월드의 느낌도 좋았고 리얼 수중 도시가 있는 아쿠아맨과 최근 블랙팬서2의 수중 도시도 좋았지만 아바타 2의 영상미는 정말 아름답다라는 느낌을 느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아바타 1을 그렇게까지 좋아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영상미와 화려함 때문이라도 아깝지 않은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아쉬운 점을 얘기해보자면 역시나 영화의 러닝타임이 너무 길기 때문에 살짝 지루할 수도 있다는 것. 또한 새로운 캐릭터들이 너무 많아져서 살짝 정신이 없기도 합니다. 물론 중간중간 보충 설명을 잘해주니 보는데 무리는 없지만 말이죠. 또한 이 영화의 주인공인 제이크 설리의 활약이나 분량이 너무 적은 느낌이었습니다. 토르크 막토인데 토르크가 안 나오더니 상당히 아쉬웠다구요. 그러한 장면을 이제 대를 이어 아들이 보여주긴 합니다. 숲 출신 나비족인 로아크가 무리에서 왕따가 된 툴쿵과 신해져 활약을 보여주게 되죠. 그리고 너무나 안타까웠던 첫째 아들 네테이암의 죽음. 어쩐지 너무나 예의 바르고 다른 자식들에 비해 서사도 별로 나오지 않는 게 이런 결말을 맞이하게 될 거라 그랬나 봅니다. 다행히도 마지막 장면에 제이크 설리가 도망쳐도 가족을 지킬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전쟁이라도 할 기세로 마음을 다잡는 모습을 보여주죠. 이로써 아바타 3에서도 기대될 만한 부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제이크 설리는 어떻게 최첨단 장비들이 있는 알디에이와 맞서 싸울 것인가 제이크 설리가 속혀있던 숲의 부족과 물의 부족이 힘을 합쳐 대전쟁을 할 것인가 입양딸인 키리의 정체는 무엇이고 아버지는 누구인가 마일스 쿼리치의 아들 마일스 소코로는 끝까지 나비족의 편에 설 것인가 노아크와 츠이레아는 이루어질 것인가 등등 소편을 기대해주는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론은 영화관에서 봐도 아깝지 않은 영화이며 이왕 볼거라면 꼭 영화관에서 보는 거를 추천드리며 또 어차피 볼 생각이라면 3D나 4D로 제대로 느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아바타 2 물의 길의 영화 후기와 간단 정보들을 알아보았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